안녕하세요. 미미다용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울산 매니아 분, 새로 오신 분이 예쁘고 올망졸망한 아이들 착한 가격으로 내어주셨어요. 주문하시는 번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다용님이세요. 전화번호가 010-4148-1534입니다. 그리고 항상 5만원 무료배송인데요. 7만원 구매하시는 고객분께 랜덤으로 이렇게 깜찍한 아이들 루돌프이고요. 옐로우 멜로우입니다. 레드벨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7만원 구매하시는 고객분께 랜덤으로 선물로 간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1번입니다. 흑잔미 삼두군생인데요. 18,000원입니다. 가격 좋죠? 까망이 시리즈는 언제나 볼메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이거 한번 재볼게요. 12.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분 사이즈 13 나오고 있고요. 1번의 흑잔미 18,000원입니다. 이거 사각분이 아주 예쁘네요. 색감도 예쁘고. 2번의 스타게이트라는 아이 15,000원입니다. 여기 얼굴이 어두운데 아가까지 6도군생인데요.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물 사이즈 한번 재보고요. 13까지 나오고 있고 하분은 13cm예요. 1번, 2번 이렇게 색감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18,000원,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한번 보시고요. 항공사 또 보시고. 3번의 허니핑크라는 아이. 저도 이 아이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주 색감이 매력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분은 사각 노른 하분에 심어져 있고요. 서인경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만 3,000원이에요. 식물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14까지 나오고 있고요. 손톱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네. 앙팡지죠. 3번의 요거 4만 3,000원입니다. 서인경분이고요.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네. 4번의 원종 레드 길바라나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물들면 매력적인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물 사이즈 18까지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3만 8,000원입니다. 요거 서인경분이에요. 붉은색이고 노란색이고. 얼굴 항공샷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재니까 15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 얼굴이기 2, 4, 7두입니다. 가격은 3만 8,000원이에요. 네, 5번, 6번입니다. 자, 양이 분해심어져 있고요. 아이시 그린이라는 아이입니다. 약간의 색감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묵은둥이인데 자꾸 앙증맞습니다. 삼두군색인데요. 요거는 7cm까지 나오고 있고 네, 화분이 요게 조금, 네, 있죠. 양이 뭐 너무 예뻐요. 2만 8,000원입니다. 자, 아이시 그린 삼두군생이에요. 네, 요아이는 6번인 밴바디스라는 아이. 어떻게 봐도 네, 얼굴이 네, 열두네요. 지금 자, 요렇게 잘 달궈진 앙증맞은 스타일. 네, 9.5까지 나오고 있고요. 요렇게 재면 10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 한 번 보실게요. 만 9,000원입니다. 보라보란 색감에 입체감 있게 되어있는 네, 올망졸망한 스타일이에요. 자, 6번입니다. 만 9,000원이고요. 네, 7번의 큐피트라는 아이. 네, 화살총을 닮았는데요. 네, 보라보란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네, 열두로 보입니다.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자, 화분 한 번 보실게요. 네, 요거 다 굽다리가 아주 멋집니다. 자, 요렇게 세트로 놔둬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가격 2만원이에요. 자, 요거 사이즈 네, 13.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네, 앙팡지고요. 자, 8번의 블루엘드라는 아이. 화분이 같은 스타일로 되어있어서 요렇게 멋지네요. 네, 얼굴도수가 5도 군생입니다. 요거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11.5까지 나오고 있고요. 요렇게 재니까 11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엘드라는 아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7번과 8번이었습니다. 자, 항공샷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네, 요아이가 네, 뮬리라는 아이. 이 기아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네, 얼굴이 9도예요. 자, 요거 한번 재볼게요. 네, 10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꽃그린 분인데요. 2만 5천원입니다. 자, 뮬리라는 아이예요. 어, 색감이 아주 화사하게 물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스타일이에요. 네, 10번의 샐러드볼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인데요. 자, 얼굴은 네, 팔뚜로 보입니다.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14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목대 한번 보실게요. 네, 갈색으로 물들어있어서 아주 네, 작아도 묵은둥이입니다. 네, 12,000원이에요. 얼망졸망 너무 귀엽죠. 자, 샐러드볼이었습니다. 네, 11번의 멜로망스, 12번의 연지곤지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멜로망스 18,000원입니다. 요게 아가 하나 있고요. 네, 그러면 6도로 보입니다. 요렇게 재볼게요. 네, 11.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핑크한 색감이 아주 매력적인데요. 18,000원이에요. 자, 항공샵. 네, 연지곤지는 네, 빨갛게 코끝에 물이 들으면 너무 매력적인 아이예요. 자, 이두군생인데 요게 살짝 네, 단수가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네, 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5까지 나오는데요. 자, 이두군생입니다. 요거 18,000원이에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보시고. 네, 13번의 엘비안토라는 아이, 엘비안토인가요? 귀한 아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조금 약간 희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아유, 네, 올망졸망하네요. 12cm까지 나오고 있고, 요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화분이 네, 그린 계열을 너무 상큼하게 보입니다. 자, 요렇게 약간은 개나리를 닮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가격은 23,000원입니다. 네, 엘비안토예요. 네, 14번의 마디바 삼두군생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짱짱한 묵은둥이이고, 화분은 핑크톤의 예쁜 꽃그린 분이에요. 아유, 급다리가 앙증맞습니다. 네, 22,000원이에요. 요렇게 보실게요. 네, 11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두군생이에요. 네, 15번의 브래들리라나이, 18,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약간은 요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블랙 계열이에요. 살짝, 네, 18,000원 2두군생입니다. 브래들리, 11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 요아이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죠? 자, 요거는 15번이었습니다. 18,000원이고요. 네, 16번의 칼토세라는 아이. 아유, 여기 목대 보세요. 꿀벅지입니다. 얼굴이 요렇게, 네, 모체를 중심으로, 네, 요게 둘, 네, 여섯, 팔뚝, 구두군생입니다. 자, 요렇게 얼굴이 약간 더티하면 나오는데요. 자, 칼토세에 18,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화분도, 네, 올망줄망 귀엽습니다. 요렇게, 자, 항공샷 한번 보시고요. 네, 17번의, 네, 실버, 퀸, 금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네, 화분도 한번 보실게요. 네, 23,000원입니다. 네, 위로 박공기 수형으로 아주 멋진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력적인 얼굴이에요. 11cm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얼굴이, 네, 열도 이상이 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밑에도 한번 보시고, 박공기 수형이에요. 네, 가격은 23,000원입니다. 화분이 너무 예쁘네요. 네, 18번의 마디바 외두입니다. 자, 요거는 18,000원이에요. 약간 깨순이 되어 있고요. 반반이네요, 반반. 자, 요거는 8.5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 한번 보시고, 네, 화분 한번 보실게요. 자, 18,000원입니다. 네, 19번의 홍포도예요. 음, 육두군생으로 보이는데요. 아유, 짱짱한 묵은등이라는 게 표가 납니다. 자, 18,000원입니다. 요렇게 보실게요. 네, 9.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약간 각진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고요. 자, 화분은 요게 환분 같습니다. 환분, 핑크톤인데 화사하네요. 네, 20번의 짚시라는 아이. 아유, 다육이만 보면 왜 이렇게 다 좋은지. 자, 요거 13.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짚시. 자,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앞에 화분도 한번 보시고. 자, 짚시, 요 아이가, 네, 육두군생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21번, 22번입니다. 가격은 각각 15,000원씩인데요. 색감이 너무 화사하고 예쁩니다. 자, 화분도 너무 깜찍하고요.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긴 사이즈예요.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커스피 닷컴이란 아이. 요거는 11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네, 그린. 아, 하늘색, 핑크, 사각, 롱븐인데 미니미니해요. 자, 요거 너무 예쁜데요. 요렇게 또 사이즈 한번 해보실게요. 세트로 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각각 15,000원씩이에요. 아유, 상큼합니다. 네, 23번, 24번, 네, 25,000원씩이에요. 자, 요것도, 네, 세트로 아주 예쁘게 해놓으셨는데요. 요거는 레드, 핑클, 철화입니다. 자, 핑크색이 너무 예쁘죠.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어, 10, 어, 14cm 나옵니다. 철화로 요렇게 꺼져있고, 요것도 한번 보실게요. 포켓식, 네, 주머니, 네, 화분이에요. 요와에는 큐빅 브러스트라 라인, 25,000원. 네, 요거 보실게요. 네, 12.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실게요. 네, 각각 25,000원씩입니다. 자, 항공샷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25번에 구미리라는 아이, 숲속의 요정인데요. 가격 1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하분이 건의분 하분이죠. 14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잘 달궈진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빨간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아이 15,000원이에요. 네, 요렇게 한번 보시고. 어, 26번에, 네, 요아이가 매니큐어 핑커라는 아이, 핑거라는 아이. 매니큐어, 네, 핑거라는 아이. 네, 약간의 연지곤지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자, 요거는 요렇게 되면 9cm 나오고 있고요. 오두 군생입니다. 큰 사이즈 아니에요. 자,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갈색 톤인가요? 요거는 또 약간 그린도 있고 핑크 톤도 있고, 어묘한 색감이에요. 가격 12,000원입니다. 네, 27번에 요아이가 팬덤이라는 아이예요. 외도로 되어 있습니다. 17,000원인데요. 자, 요렇게 다니다보면 새로운 아이들도 참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9cm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 라인을 살짝 그렸는데, 네, 물이 더 들면 궁금해질 것 같아요. 자, 17,000원입니다. 하분도 약간, 네, 그린 계열로 아주 멋있고요. 자, 28번에 매비나, 네, 아가, 네, 소형정으로 올마한 졸망이 있습니다. 요아이도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인데요. 네, 가격 2,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네, 12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28번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네, 다음 아이는 29, 30번, 네, 로우입니다. 자, 만원이에요. 요렇게, 네, 아가아가 합니다. 자, 9cm 나오고 있고요. 빨간색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30번에 초코젤리라는 아이, 너무 귀엽고 앙증맞은데요. 락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17,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30번입니다. 사두군생이고요. 네, 7.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각각 만원씩, 17,000원입니다. 자, 항공샷 한 번 더 보시고요. 네, 31번에 엘레강스라는 아이, 19,000원입니다. 네, 얼굴이 열한 도로 보이는데요. 자, 요거 12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이 깨끗하네요. 자, 요기는 약간의, 아우, 밑에 굽다리가 멋있습니다. 자, 요런 화본 스타일, 아우, 깔끔하네요. 네, 32번에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가 약간, 네, 물급화하는데요. 화산석에 심어져 있습니다. 멋있죠? 자, 11까지 나오고 있고요. 얼굴 투수가, 네, 12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자, 요거는 네, 11둔인가? 네, 12인가? 네, 2만원입니다. 가격 좋죠? 네, 작은 얼굴이에요. 네, 앙증맞고. 그리고, 32번입니다. 네, 요렇게, 네, 사이즈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네, 33번에 블랙퀸이라는 아이,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14까지 나오고 있고요. 2도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창을 많이 심는 화분인데요. 요렇게 약간 핑크톤이 있는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33번에 블랙퀸, 19,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한 번 더 가늠해 보시고요. 네, 34번에 첼로라는 아이입니다. 자, 기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18,000원입니다. 얼굴두수가, 네, 어, 상당히 많습니다. 네, 9도 정도 되어 보이네, 어떻게 봐도. 자, 요거는 네, 11cm까지 나오고 있고요. 색감 라인이 너무 예쁩니다. 자, 요렇게 작고 앙증맞았어요. 자, 요거 18,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보시고. 네, 35번에 피치민트라는 아이. 아유, 너무 예쁘죠? 얼마? 졸마? 자, 요렇게 보시면, 1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두수는 상당히 많아요. 자,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고요. 요거는 네, 가격이 2만 5천원입니다. 약간의 옥빛인데요. 하분이 굽다리가 상당히 멋있어요. 35번입니다. 네, 36번에 피치스 앵크림. 가격은 2만 3천원입니다. 요렇게 보실게요. 네, 13cm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얼굴은 7도로 보입니다. 자, 요거 목대가, 네, 갈색으로 약간, 네, 꿀벅지이고요. 네, 요거 하분 똑같은 하분이에요. 네, 가격은 2만 3천원입니다. 네, 다음은 37번입니다. 네, 리바트 금이란 아이예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울망졸망 너무 예쁜데요. 자, 빨간색 하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요거 예언분이네요. 2만 2천원이에요. 자, 요렇게 사이즈만, 네, 보고 가실게요. 14.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반으로 금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네, 38번에 콜로라타는 아이. 가격 2만 7천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네, 손톱이 빨가면 너무 매력적인 아인데. 자, 요거는, 네, 1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2만 7천원이에요. 네, 얼굴은, 네, 뭐 7도인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하분 한번 보실게요. 굽다리가 아주, 네, 멋있는 하분이에요. 자, 요렇게, 네, 로고도 찍혀 있고요. 네, 38번이었습니다. 2만 7천원이에요. 네, 다음은 39번, 40번입니다. 네, 2만 3천원씩이네요. 자, 화이트 팜입니다. 와, 상당히 매력적인 아인데요. 철화도 멋있어요. 자, 하분도 깜찍하고 예쁘네요. 굽다리도 예쁘고. 네, 얼굴은 5도 군생입니다. 자, 9cm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요렇게 2만 3천원이에요. 네, 루츠 금입니다. 자, 요렇게 금기가, 요렇게 중앙에 하나 딱 있습니다. 예쁘죠? 자, 2만 3천원 가격은 동일해요. 하분도 똑같고요. 얼굴이, 네, 둘레, 네, 6두, 7두예요. 요게 아가까지. 요거,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11.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40번의 가격은, 네, 2만 3천원이에요. 네, 41번의, 네, 둥근잎피치 후리데이입니다. 네, 1만 8천원이에요. 자, 요거 42번의, 네, 피어리스 1만 5천원입니다. 자, 요렇게 아주 튼실한 하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네, 둥근잎피치 후리데이 1만 8천원입니다. 얼굴이요, 네, 4두, 6두로 보입니다.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1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게 1만 8천원이고, 하분이 아주 튼실하게 보입니다. 자, 피어리스, 네, 1만 5천원이에요. 얼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요게, 네, 11, 네,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네, 왕얼큰이에요. 피어리스, 요아이는 상당히 매력적인, 네, 고런 색감이 나오죠? 네, 1만 5천원입니다. 아유, 네, 요렇게 보고요. 자, 요거는, 네, 43번에, 44번에 누다와 바이올렛킨입니다. 네, 언제나 사랑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1만 8천원이에요. 자, 하분은 노란색에 꽃그린 무늬 그레즈가 있고요.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1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앙팡지게 잘 달구어진 고런 얼굴이 나오네요. 네, 가격 좋습니다. 1만 8천원이에요. 네, 바이올렛킨입니다. 네, 2만원이에요. 자, 요거 얼굴이 3두로 보이는데요. 요렇게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네, 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분도, 네, 예쁜 꽃그린 분입니다. 하얀색에 노란색 그림인데요. 자, 가격은 2만원이에요. 네, 45, 46번, 네, 락분, 사각, 롱분에 심어져 있고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가격은 3만 4천원이에요. 자, 얼굴 두 손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16.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얼굴이 예쁘네요. 오, 네, 매력적입니다. 요거는, 네, 3만 4천원이에요. 요렇게 입장이 길쭉길쭉하지 않고요. 약간 한협스럽게 되어 있으니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3만 4천원입니다. 예쁘죠? 네, 46번의 에그리원, 네, 홍령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는 2만원이에요. 네, 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요렇게 보니까 6두로 보이는데요. 자, 홍령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요렇게 하분에, 네, 롱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47번이에요. 요아이는 엘레강스, 요거는 냥이비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2만 5천원인데요. 얼굴 두 수가요. 네, 7두예요, 7두. 자,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1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네, 물들이시면 아주, 네, 예쁜 얼굴로 바뀝니다. 우아하게, 네, 이름하고 같이. 네, 2만 5천원이에요. 네, 48번의 라즈베리아이스, 네, 서인경 분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인데, 아, 또 요러 스타일도 있네요. 요것도 앙증맞고 예쁘네요, 하분이. 자,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13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얼굴은, 네, 11두까지 보입니다, 제 눈에. 자,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2만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네, 엘비안토, 네, 서인경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인데요. 자, 요거, 기아나이라고 하는데, 개나리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2만 2천원입니다. 자, 요렇게 보실게요. 자, 사이즈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1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엘비안토, 네, 2만 2천원이에요. 네, 50번의 요 아이는 핑크베라 서인경 분인데요. 자, 가격 2만원입니다. 요렇게 재볼게요. 12, 1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거 자구도 잘 달고, 색감도 상당히 예쁜 아이예요. 자, 요렇게, 네, 하분이, 네, 너무 예쁩니다. 자, 22만원이에요. 네, 50번이었습니다. 네, 51번, 52번, 자, 요거는 원종 프리티. 아,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아도데스라라예요. 작고 앙증맞아서 요렇게 만원씩입니다. 네, 사각품은 참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정리하기도 좋고. 자, 요거 10.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자, 요거는, 네, 동글동글하게 말면, 네, 너무 예쁜데요. 자, 동룡종인 아이입니다. 네, 살짝, 네, 다물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요렇게 재면 14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귀엽죠? 가격 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너무 예쁘네요. 자, 한국샷도 한번 보여드리고. 네, 53번, 네, 펑킨이란 아이입니다. 자, 요아이도 물들면 환타 색감으로, 물이 들으면 너무 예뻐요. 자, 요거 1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이, 네, 오두인데요. 자, 요기 앞 아가가 두 개가 더 있어요. 나머지는 꽃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칠투, 네, 펑킨 18,000원이에요.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자, 요렇게. 네, 54번에 블루엘드라나이 블루엘드. 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결이 있는, 아주 멋스러운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요거 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톱이요, 약간 핑크톤이 돌아서 요거 물들면 더 은근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자, 18,000원입니다. 큰 사이즈 아니에요. 네, 55번에 엔젤밍이란 아이입니다. 저도 요거 하나에 키우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자, 요거는 네, 14.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철화해서 풀린 것 같습니다. 19,000원이고요. 화분도 멋스러운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56번에 왁스 군생인데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거 네, 14.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육두예요. 뭐, 체를 중심으로 육두입니다. 가격은 각각 19,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사이즈 가늠 한번 해보시고요. 네, 57번 젤리하트라나이. 자, 요거 보실게요. 네,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육두 군생인데요. 물들면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사각, 네, 파란색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네, 가격 2만원이에요. 네, 58번의 팅크벨 유하이도 네, 물들면 상당히 매력적이던데요. 자, 코끝이 살짝 물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12.5까지 나오고 있어요. 얼만저만 귀여운 네, 요정 같습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실게요. 네, 2만 3,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항공샷 보여드리고요. 자, 59번, 60번입니다. 요아이는요. 홍매화예요. 네, 예언분 하얀색, 네, 롱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즘에 색감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는데 자, 요거 14입니다. 네, 짱짱한 묵은둥이라는 게 표가 나고요. 달구시면 예쁜 색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5까지 나오고 있는데 2만 3,000원입니다. 자, 60번의 부용이에요. 요즘에 부용이 또 색감이 아주 예쁘게 나오던데요. 자, 요거는 냥이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2만 5,000원이에요. 네, 원형의 롱분인데요. 자,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18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벨벳 느낌의 소재가 아주 독특하고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네, 2만 5,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네, 아주 작고 울망졸망한 네, 마켓다용님 예쁜 아이들 찍어봤습니다. 네, 가격도 아주 착한 것 같아요. 네, 빠른 짐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마켓다용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 네, 이제 생명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highness 현재